아, 때렸어! 아, 손님! 이들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하나, 둘, 셋 여기 갔어야지! 여기를 알려드리기 저것도 거의 저 현장에서 바로 한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냐는 거야 아까 전에 처음에... 해봐 봐! 아, 거의 민호, 태용이가 다 했지 어? 나한테 해? 오프다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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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이제 가야 거야? 이리 와, 이제 손 안 돼요 그냥? 어, 다음, 어, 다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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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옆으로 가서, 찌르고, 대고, 여기가 스테이한 다음에 뭐뭐로 형? 그래 그래, 민호가 됐지! 어, 그렇다! 좋다, 좋대지! 이게, 누구야? 민호가 만든 거로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호 형이 만들었어요 역시... 샤이니야 샤이니야 역시 샤이니야 근데 저것도 어색해 서진이 형 진짜 저것도 어색해 이거 거북이 거북이 진짜 우리 오합진철입니다 침받는 것처럼 여기 약간 일자목 댄스라고 기억나? 근데 그거 기억나요? 아무 기억나냐 근데 그냥 이렇게 돌리고 휘두르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 다 다 다 다 다 오케이 그거야 다 다 다 다 다 지금 자신 없는 우리 생만 아니라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확실하네